팀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사자의 나라입니다. 핵폭탄 놓고 세계의 단판을 벌일 날짜와 장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요. 박사님, 공교롭게도 6월 12일이 우리나라 지방선거, 6월 13일 바로 전날이에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 직격탄이 되겠죠.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평화체제 전환이 성과를 거둔다면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패를 만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지방선거보다도 한반도의 새 역사, 세계 평화공정시대를 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현안이 아닌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입니다. 마침내 6월 12일 싱가포르 사자의 나라에서 북한과 미국이 운명의 역사적 만남을 갖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악연이 겹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갈등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국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또 한국 동란 때 수많은, 수백만 명을 서로가 살상하는 그런 전쟁의 악몽까지도 있죠. 지금 최근에는 북한 핵 문제, 핵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까지도 지금 결려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so far, so good, 매우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3시에 워싱턴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 앤드루 공항에 나가서 억류됐던 미국인 세 사람, 그 삼김시들을 맞았는데요. 밤 새벽 3시에 멜라니아 여사까지 동반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가슴 아픈 대목이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막겠다는 그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일각에서는 왜 미국 국적자인 한국인 세 사람은 석방을 하는데 한국 국적자인 한국 사람 6명은 석방을 하지 않느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는 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라도 한국민의 안위에 대해서 미국만큼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 논전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운명의 만남, 운명의 대화에 세계가 그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8천억 원 혈세입니다. 한국 GM 사태가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부와 GM 본사가 무려 7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데요. 이 돈 중 90%는 GM이 약 10%를 산업은행이 출자하게 됩니다. 박사님, 산업은행 돈, 혈세죠. 8천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한국 산업은행은 국영기관이고요. 산업은행에서 내놓은 돈은 결국 세금에서 떼어나가는 돈입니다. 또다시 8,050억 원을 한국 GM의 밑빠진 독에 부어넣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부어넣음으로써 당장의 대량 실업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돈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도와주든지 또 다른 산업에 도와주면 그보다도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좀 잘못 판단한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엇갈립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우리가 8,050억 원을 더해주는 대신 그 대신 10년간 먹튀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막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년이 아니라 사실은 5년입니다. 5년간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5년 후에는 일대주주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팔아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좀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한테 철저한 심판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10년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7조 7천억을 대준다고 그러지만 그중에서 반인 3조 5천억 가량은 미국 GM이 한국 GM에 빌려줬던 채무를 출자 전환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대목도 한국 GM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들 때마다 미국 GM이 로얄티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제표 분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못하고 그냥 대량 실업의 공포 때문에 8,050억 원을 그냥 내어주게 됩니다. 아무튼 뭘 잘했느냐, 경제적 선택에 대해서는 장단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도와주기로 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최대 주주인 미국 GM을 잘 감시 감독해서 다시는 회계 분식이라든지 이런 돈 빼먹기 같은 이런 행태가 없도록 적절하게 수시 감독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재벌 군기 잡기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10대 그룹 경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재벌 개혁을 3년에서 5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김상조 위원장,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쁜 사람 아니다, 알아서 잘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세 번째로 재계 최고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6월, 11월에 이어서 올, 5월에 벌써 세 번째 만나는데 이에 대해서 시각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깜깜이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재계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은 재벌 군기 잡기 아니냐. 마치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를 재벌 총수들 또는 최고 경영진들을 병풍 삼아서 축하 쇼를 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보수단체의 성명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아이콘인데 취임 1년 동안은 사실 재벌 개혁의 진도가 좀 안 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프랜차이즈 구조 잡기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제부터 재벌 개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져서 가을에 국회의 상정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 법이 나오게 되면 그 법을 통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확실하게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중에 특히 강조한 것이 각종 재벌들이 자기 주력 사업의 주식 투자를 집중하라. 쓸데없는 비상장사라든지 또는 제3, 제4 회사의 분산 투자에서 문어발식으로 경영의 발을 넓히는 것 이것 좀 막아달라. 강곡히 부탁을 했어요. 특히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결단의 핵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융재벌의 제조업 재벌 소유 주식을 막기 위한 그런 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그 대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직접 삼성전자를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10대 재벌 중에서 또 특히 삼성과 현대차의 재벌 개혁이 가장 지지부진한데요. 얘를 아주 강하게 재촉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조양호의 꼼수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내 이사직은 유지함으로써 책임은 피하고 영향력은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꼼수냐 하면요. 우리 상법에 보면 저 사내 이사, 이사를 뽑는 것은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는 그냥 이사회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면서도 대표이사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표니까 그것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내 이사라는 이사자리입니다. 이사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살짝 없애겠다. 그래서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꼼수라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는 꼼수라고 그러고 경상도소 사투리는 더듬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의 눈을 현혹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데 진에어의 대표이사 사퇴가 바로 전형적인 꼼수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진에어는 그 딸인 조현민 양이 조현민 양이 무려 6년이나 외국인 신분으로서 사내 이사 등기를 해서 그것이 지금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모양으로 조양호 회장이 살짝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한진 또 대한항공 총수들의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짜 사과, 꼼수 은퇴 또는 로봇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퇴를 하려면 진짜 사퇴를 하든지 사퇴를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정면돌파라든지 그런 꼼수가 아닌 정도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93세 총리입니다. 세계 소식 하나 짚어봅니다. 선출직으로는 세계 최고령 국가원수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에서인데요. 박사님, 마하티르 총리 무려 93살의 연세를 가지고 계세요. 나이 많은 노인장들에게 나이 얘기하면 제일 기분 나빠요. 93세를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나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도 인기인이니까 93세의 총리가 됐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1925년생인데요. 25년생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년생이에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년생 친구 사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하티르 신임 말레이시아 총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또는 얼마나 늙은 총리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마하티르 총리는 원래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 출신으로서 무려 2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한 매우 독특한 인물이죠. 특히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같이 금융이 파탄됐습니다. 그때 한국은 IMF 지원을 받은 반면에 저 마하티르 총리는 우리는 IMF 지원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식으로 가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대조가 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인물이에요. 어쨌든 나이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마하티르 총리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정하십니다. 오늘은 키워드 5가지 살펴봤습니다. 사자의 나라 8천억 원 혈세, 재벌 군기 잡기 조양호의 꼼수, 그리고 93세 총리까지 5가지 뉴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민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